오늘 몸풀기 게임, 고무장갑을 벗겨라! 고무장갑을 벗겨라!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상대방이 고무장갑을 먼저 벗기면 승! 강팀! 네! 김정민! 김정민! 우리 강팀! 이성진! 이성진!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 나 이런 점이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먼저 이성진 씨. 완벽합니다. 이성진 씨의 부족한 점, 뭐가 있을까요? 아, 부족한 점 많죠. 뭐가 있어요?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아요? 형, 말이 많아요. 이성진 씨, 김정민 씨에게 들려주실 분. 노래! 엄마의 두통은 다 돈이었었지. 부담되죠. 부담되죠. 이게 모든 게 즉석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야, 엑스맨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성진 씨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오죠. 저 지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싶어요.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나오죠. 야, 이쪽쪽쪽쪽 그냥 쭉쭉쭉쭉 먹으면 돼요. 좋습니다. 이성진 씨에게 들려주실 분. 노래 한 곡! 아, 또 형 이렇게 보니까 네. 그 노래가 들렸네요. 어떤 노래가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네. 조금만 봐, 조금만 봐. 형 보면 내 맘이 아파. 맞아. 간절히 분발하자. 분발하자, 분발해. 간절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 다시 해. 다시. 다시 하고. 두 분! 처음 만났어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두 분 이렇게 처음 만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애교 춤. 처음부터 다시 인사,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다시, 다시 하고. 자, 5점에 김종빈! 야, 정말. 대단합니다. 방송 역사상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3차 시설입니다. 3차 시설. 한류의 스타 아닙니까? 제가 뭘 물어볼 줄 알고. 이번엔 노래 한 곡씩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성주 시작. 시작! 널 보면 마! 네, 아빠. 네. 아니,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내꺼 내꺼가 어디서요. 아니, 지금 처음 하는데 니꺼 내꺼가 어디서요. 김종빈 씨. 자! 그럼 이번에 애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씨. 아이, 잘 맞이 마. 아이, 잘 맞이 마. 아이, 잘 맞이 마. 자, 정훈! 경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먼저, 먼저 바뀌면 돼요. 와, 김종빈 적극적이다. 피하기도 하봐, 이제. 피하기도 하봐, 이제. 피하기도 하네. 자, 자. 자, 자. 저 빼래, 이제. 자. 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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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장갑이 찢어졌어. 자 자 넘받고 자. 넘받고 다가거라. 형님 형님. 야옹이야. 이성진 씨는 여기에 이렇게 관여 있었어. 야 영국만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이성진 씨 성행. 자 우리 강팀. 동쪽 강가에 사는 호랑이 강호동. 김정국. 아 정말 해볼 만한 사람이죠. 선생님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강호동 씨랑 하게 되니까. 기대되는데요. 요즘 입담이 바짝 올라 있는. 상대방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낫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난 너보다 몸이 훨씬 유연해요. 몸이. 이게 왜 다 되는 것 같아. 유정 씨. 강호동 씨보다 제가 그래도 가수니까. 노랜 더 잘하겠죠. 노랜 더 잘한다 좋습니다. 옥타브 대결을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옥타브 대결. 얼마나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옥타브 대결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성악과 출신이고. 정말이요? 초등학교에 성악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발송을 하세요. 미 파. 솔라. 도. 네. 미. 파. 솔라. 시.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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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시간 드립니다. 자.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잘하세요. 두 분. 다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참색죠.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깍아 정도면. 깍아. 깍아. 어어? 잠깐만. 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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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아노 씨가. 힘으로 제압하시네요. 깍아노 씨. 이게 어떻게 된 모습이니까? 힘으로 제압하시네. 깍아노 씨가 힘으로 제압하시네. 형사가 수다 치우는 것 같아요. 자 가자 왜 훔쳤어? 어? 배고팠어? 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빠졌어요. 자 자 자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치 승인! 아 대단합니다. 자우야 자우야! 자 우리 박태! 박명수! 박명수 씨에게 반 안정! 선배님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불안정한 쌍꺼풀? 불안정한... 쌍꺼풀 말고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 닫어!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낫다! 박명수 씨! 뭘 남기겠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대화할 때 복식을 이용하고 10시간 녹화를 해도 지치지 않는 성대 가지고 있죠. 성대를 가지고 있다? 지치지 않는 성대. 강인한 성대! 그렇죠. 강인한 체력 이런 건 들어봤는데 강인한 성대! 그렇습니다. 장우영 씨! 이거보다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 춤을 더 잘 추는다. 춤을 더 잘 추는다. 우리 이번에 그러면 두 분! 오랜만에 댄스 배틀 한번 해볼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 노래 굉장히 좋아요. 뚝딕딕딕 빽빽! 뚝딕딕딕 빽빽! 뚝딕딕딕 빽빽! 이런 노래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궁금해.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도만 해 본 것도 고맙게 생각해! 당신 내 노래 알아? 안 하고! 뚝딕딕딕 빽빽! 예! 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편이... 저는 시티즌이 있으니까 걱정할 수 없고요. 네티즌보다 시티즌이 많이 편이 있기 때문에... 자, 또 분! 댄스 배틀 간단하게! 대신 춤을 맞추고 나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춤을 시작해라!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 방금에 얹으십시오! 잠시! 화물이! 멈춘다!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번 더 상대방에게 춤을... 자! 거기서! 거기서! 자! 조금만! 찍어주세요! 오, 근데 잘났다 잘났습니다. 오, 정말 만져쓰는데? 그래! 오! 오, 공포 영화 같아요! 오, 공포 영화 같아요! 자! 두 번! 자, 이제 경신담을 보러! 자, 이제 경신담을 보러! 하하하하하하 아니, 모든 게 닭을 형성하는 그런... 닭날개 댄스를! 뭐야, 어디서 자리 잡으려고 해, 지금? 여기 티옥 박스쳤어! 연예편지가, 연예편지! 인상이 안 좋아? 맨날에서 단편으로 끝나는 프로가 없다니까! 뭐라고? 한 번에 끝나는 프로가 없어, 내가! 너 올 때부터 인상이 안 좋아! 한 번만 해, 한 번만! 어디서 자리 잡으려고 하시네... 황명수 씨는 새로운 멤버로 상당히 경기하시는 분인데... 황명수 씨... 상당히 경기를 하십니다! 다시! 황명수 화이팅! 황명수! 황명수! 황명수 연예편! 황명수! 황명수 씨! 황명수! 자, 박형욱 씨, 엑스맨으로 당신을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마, 하지마! 당황한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단 시간 엑스맨 건 겁니다! 아, 엑스맨 아니에요, 이게. 어? 아니, 왜냐면 요새... 그걸 왜 다 시키세요?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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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상합니다! 아, 나 창피하다, 이 형 정말. 아, 나 시켜줘도 제대로 한 게 없어. 엑스맨 아니라 했잖아! 엑스맨 기만 어떻게 올래, 기만 어떻게 해, 기가! 자! 자!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